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자체는 강기부 의원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재산 변동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정가빈 의원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7억 7천여만 원. 20대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3년 만에 5천만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결혼한 아들이 올해 재산 고지를 거부해 건물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4억 5천만 원 줄었고, 채무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과 현금 신고액도 줄었습니다. 이 채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2억 9천만 원 늘면서 올해 재산이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채무가 늘었지만 건물과 토지 가격 상승, 예금 증가가 재산 증대의 원인이 됐습니다. 박맹우 의원은 올해 8억 천여만 원을 신고해 3년 전 20대 국회의원 당선 당시보다 4천7백만 원 늘었습니다. 건물 신고액이 2017년 8억 2천만 원에서 1년 새 4억 7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아들이 재산 고지를 거부해 건물 신고액과 채무가 줄었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예금이 늘고 토지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올해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3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세 아파트에 살다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서 2017년 채무가 2억 원 이상 늘었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건물 가격 등도 오르면서 전체 재산 신고액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년 만에 재산이 1억 3천만 원 늘었습니다. 채무는 3천만 원 증가했지만 건물 가격이 오르고, 선거비용 보존 등으로 예금이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3년 전보다 3억 8천만 원 늘어난 37억 6천만 원으로 울산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매각하면서 건물 신고액이 5억 원 넘게 줄었고, 채무도 줄었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 가격도 오르면서 전체 신고액이 늘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모두 골동품이나 예술품, 기금속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훌륭한ICS 김해인입니다. 김위를 창독호역 some この 김기틋up, 김 involvementensa인회에서 끝 cre siebie집니다. 김 Bloom op, 김일아 Gunung, 김기티 Hertz.